xsfm입니다. p o d e r a 나머지 두 개의 사연은요. 재난과 관련이 있는. 재난 블록버스터인데 보통 재난이 아니고 진짜 진짜 재난입니다. 웃을 수 없는 수준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시죠. 곽경택 씨의 사연입니다. 물론 이분들은 웃을만한 상황이었으니까 보내셨겠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좋게 된 사연이 생겼습니다. 재난 카테고리라는데 드디어라는 말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죠? 곽경택 감독이 최근에 피소를 당하셨는데. 100억 사기 뭐 이런 혐의로. 죄가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제가 사는 곳은 대문을 나서면 왼쪽으로는 바다가 보이고 앞에는 천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한라산이 보이는 정말 그림 같은 곳입니다. 물론 그림을 그리는 실력에 따라 멋진 곳도 안 멋지게 그려지고 안 멋진 곳도 멋지게 그려지곤 합니다만. 주건부원 하시는 스타일. 사족 있죠. 사족. 알아요. 집앞의 천은 평소에 말라있고 비가 많이 올 때나 흐를까 말까 한 건천입니다. 그날은 새벽 3시가 넘도록 평소보다 센 비바람을 무서워하는 고양이들을 진정시키다가 잠들었는데 잠이 든지 불과 10여 분 만에 몸이 붕 뜨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느낌이 뭔가 했는데 방 밖에서 물이 철철 흐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좋게 되었구나. 붕 뜨는 느낌은 바로 침대가 물 위로 떠올라 보트로 변신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에크미 마을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국내에서는 사실 상당히 보기 드문 장르가 아닌가 무슨 영화 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번 태풍 때문에 그러신 거죠 지금 그렇죠. 제주도니까 또 가능했을 것 같아요. 빌딩이 아니다 보니까 제주도의 피해가 컸습니다. 한라산에 떨어진 태풍이 몰고 온 600mm짜리 물폭탄이 바닷가 마을까지 그대로 천을 타고 내려와 천이 넘쳤고 아 건천은 좁죠. 그렇죠. 발코니가 마당에 그냥 얹어진 형태라 바닥으로 물이 차고 올라와 집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네. 거의 모든 이가 지참하고 있는 스마트폰 손정등을 켜보니 물바다가 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렇죠. 침대 아래로 내려오니 무릎까지 물이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에 울부짖는 고양이들을 보트로 변신한 침대 위로 옮긴 후 그렇죠. 고양이들 입장에서도 처음 보는 광경이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재난 상황에서 뭘 해야 하나 머리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아내가 출장길에 사온 초콜릿과 과자봉지가 생각났고 재빨리 머리높이의 선반에 올렸습니다. 그래도 처음 대응치고는 나쁘지 않은 네. 식량을 일단 확보한다. 네. 일단은 또 창이 워낙에 넓게 열려있는 집이라 그렇죠. 출입구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 보니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먹을 거 챙기는 거잖아요. 부엌에 달려가 라면과 육포를 챙겼습니다. 육포까지 또 있네요. 일단 먹을 것이 확보되었다며 아직 침대 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산시장 상인들이나 낚시꾼들이 사용하는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찾아 아내에게 신으라 했습니다. 제가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가슴까지 장화가 올라올 수 있는 아니 왜 그거 장화는 아니죠 사실 그건 그냥 오버롤 자켓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장화가 아니라 장화가 달려있는 거겠죠 사실은 그런가요? 인생은 어떻게 보는 거에 따라서 이게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인지 저는 디자이너 누구죠? 릭 오웬스가 만든 뭔가 전의적인 성기가 보이는 그런 가슴까지 오는 장화 관점에 따라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런 긴박한 상황에 설명하기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 얼마나 메이크 센스입니까? 발이 하나일 것이 걱정입니다. 이제 아내가 보트에서 내려오고 먹을 것이 확보되었으니 침착하게 상황 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을 열어보니 개울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물결이 보이더군요. 어? 개울이 왜 보이지? 아 그렇죠. 옆집과의 담장이 무너져 옆집 마당 너머로 그대로 보인 것입니다. 원래는 옆집이 보여야 되나 보군요. 그렇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딱 한 번 경험해봤거든요. 집 앞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 앞 우리가 산동네였어가지고 그 앞집은 한참 높은 데였거든요. 거기를 서로 막아주는 축대의 일부가 무너져서 앞집이 무너져 들어올까봐 되게 겁나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그게 30년 전이 마지막이었는데 저는. 집 안의 수위보다 밖의 수위가 높은 추리문 유리로 밖에 있는 물결이 출렁되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더 올라가면 저 유리는 깨진다. 그렇죠. 그러면 물이 밀고 들어오면서 문까지 부서지고 우리 집 산림은 물이 빠지며 다 쓸려갈 것이다. 떠내려가는 산림살이에 대해 미련 가지지 말자. 이런 상황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내와 담소를 나누기를 20초쯤 지났을까. 어휘가 짧거나 이상한 물입니다. 담소. 그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담소와 같이 이런 날이 오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메디슨볼은 못 주워와. 이러면서. 그렇죠. 다시 창밖의 거대한 물결을 보는 순간 아 차가 떠내려갔구나. 맞죠. 내 창 옆에 주차를 뭔가 허전했던 거죠. 창밖을 봤을 때 차가 없네. 내 창 옆에 주차를 해놨으니 저 물결에 차는 바다로 떠내려갔구나. 안녕. 그동안 경찰 와서 힘없다고 구박만 하고 세차장 한 번 데려가지 않았는데 미안해. 네. 그리고 정전이 언제 복구될지 모르니 핸드폰 배터리를 아껴야 한다며 아내에게 비행모드로 전환하라고 하고 저도 전환한 후에 랜턴을 찾아다가 집안을 비추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침착한 대응을 하셨어요. 다시 집안을 돌아다니며 아직 잠기지 않은 밥솥을 올려놓고 TV가 잠기려면 4, 50cm는 더 차올라야 하는데 TV가 벽에 붙여놓은 것이라 살리는 건 포기하고 더 이상 수위가 오르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벽걸이 한 것을 해체하고 있자니 그건 바보 같아서 그렇죠? 시작해보면 그리고 방에 물차 흐르는 것을 구경하고 있자니 오디오 쌓아놓은 것이 차례로 잠기는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좀 먼 곳에 경치 좋은 곳에 내려가 사시는 분들 특히 제주도 보면 오디오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좀 불안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왜냐하면 진공관 오디오 쌓아놓은 것 요즘같이 하나의 도크가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무엇무엇이 있나 보시죠. 앰프가 있고 진공관 있고 이러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미 스피커는 아랫단까지 7, 80년대 LP들은 3분의 1쯤 와 아이고 값이 얼마인데 전원 분배기는 반쯤 잠겨 있었습니다. 렉 형태라서 잽싸게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그 위 것들이 차례로 잠긴 것을 보며 작별 인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렉이 어떻게 생겼는지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흔히 이제 PC방에서 화장실 가는 길에 보이는 유리문으로 돼 있는 꽉 차 있는 무언가 음악하는 사람들은 렉이 익숙하잖아요. 악기들 많이 축축 붙여놓고 이러니까 맞아요. 그것은 비상시에 그러니까 옮기라고 바퀴도 달려있죠. 하지만 비상시에 결코 옮길 수 없습니다. 네. 손이 졸라 많거든요. 손도 많고요. 너무 무겁죠. 그렇죠. LD 플레이어 그래 너는 1년에 한 번 틀까 말까 폼으로 든 거였으니 아 LD 플레이어가 있군요. 레이저 디스크가요. 그건 보통 춤출 때 하는 거로 사는 거 아닙니까? 춤출 때요? 아니 LD라는 게 사실은 약간 비운의 상품이잖아요. 커다란 LP 모양 CD죠. 그렇죠. 그다 보니까 되게 금방 효용성이 없다 보니까 금방 사장됐는데 저 기억나는 건 LD는 그냥 저기 뭐냐 나중에 중학교 한 2학년 때쯤 중3 형들이 그거 갖고 이렇게 춤추는 거 지금 뭔가 춤을 추고 있는데요. 박남정 선생님이요? 무슨 춤이죠? 판춤. 판춤 그렇죠. 다리 하나 이렇게 하고 왜 돌리는 거 모릅니까? 판 불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벚꽃 춤이라는 이름으로 디스크를 들고 춤을 추는 거요? 형들이 안 들고 쳤나요? 양만 이렇게 하니까 무슨 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 눈에는 무슨 액션 DJ들이 그런 거 같곤 했죠. 제가 그게 뭔지 알겠네. 어릴 때는 부잣집에 가보면 그 시대에 맞는 스릴러 뮤직비디오 모음이나 앨범 아니면 샤론 스톤 선생 나오는 영화 뭡니까? 그런 거에 LD 이런 것들이 몇 장 있고 LD는 금방 사라졌죠. LDP는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영롱하게 맞아요. 반짝거리는 프로덕트이 별로 없었습니다. 퀴어 페스티벌마냥 LD판을 뒷면을 보면 너무 화려한 느낌인 거죠. 맞아요. 엄청 깨끗하고 반짝거리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춤을 췄다는 거죠. 확실히 골동품들을 좀 가지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1년에 한번 틀까 말까 폼으로 둔 거였으니 그리고 미안해 숨겨놓은 한 대가 더 있어. 너한테 말 안 했지만 사실 난 한 대 더 있어. 난 딴 LD가 있어. 딴 LDP가 있어. 그건 자긴 지 20년쯤 되었어. 심지어 그건 창고 높은 데 박혀있어서 안전해. 너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거야. 미련 없이 가렴. 아주 잔인합니다. 아니 본인이 미련이 없는 것까지 괜찮은데 가는 LD도로 미련 없이 가라고 큰 역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개인의 작은 역사에서도 LD는 이렇게 슬픈 운명을 그렇습니다. MD플레이어 아 MD플레이어 있습니다. 이것도 MP3에 밀려서 사실은 시대를 풍미하려다가 일본에서는 물론 풍미를 했습니다만 네. MDP는 그리고 또 광단자가 너무 자주 고장나고 저는 우리나라 애들은 다 그냥 해석판으로만 썼고 그냥 있던 CD 복사해서 쓰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품을 소니 물건 살 때 한참 소니 사장하고 결혼했을 때 뭐라요? 케이 앨범 정도가 한국의 정품이 로 돌아다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아 맞네요. MD플레이어 그래 MD로 듣던 거 CD로 다시 사던 음원을 다운받던 하면 되지. MD음반도 은근 나왔었어요. 어쨌든 MD음반을 언급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매니아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되게 짧은 시간에 거길 보면서 한 10초 사이에 지금 계속 인사 한말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장품들과 CD플레이어 그렇죠. 하나하나 당기고 있죠. 넌 다른 플레이어에 밀려서 CD를 틀어보지도 못하고 소외되었었지. 다 소외되었어. 그동안 미안했어. 다른 플레이어들 믿고 걱정 말고 떠나렴. 안녕. 그리고 그 위카는 비어있었습니다. 앰프 비오는 날 먼지나 털어주자. 전날 밤에 바닥에 내려놓고 와. 전날 밤에 아 원래 살 수 있었는데 그러네요. 하필 비오는 날 먼지를 털어주려고 전날 밤에 바닥에 내려놓고 뚜껑 열어놓은 채로 이미 수장되었습니다. 그죠. 세상에 나온지 나만큼이나 오래되었는데 초반에 밝혀주셨죠. 40대 남자분이시라고 그동안 고생 많았어. 제때 인사 못해서 미안해. 물속에서 나오면 제 모습대로 조립해서 보내줄게. 아. 염을 하시겠다. 안녕. 다행히 거기서 멈추고 수위는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TV는 간신히 거기서 멈추고 내려갔기 때문에 정말로 앰프는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요. 앰프는 죽고 싶죠. 지금. TV는 간신히 찰랑찰랑 물에 닿을 듯 말 듯 죽었죠. 죄송합니다. 버티다가 살아나더군요. 그리고 창고에 공구들이 생각났습니다. 가보니 아직 많이 허우적대고 있더군요. 얘들아 너희들은 며칠만 참으면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줄게. 오랜만에 먼지 털고 기름 좀 먹자. 그렇게 수많은 살림살이와 인사를 나누고 있으니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동네 여기저기서 난리통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와중에 허기가 느껴졌고 저는 창고에서 버너와 가스 나즈막한 캠핑 탁자 코페를 챙기고 물 대신 탄산소리를 부어 라면을 끓였습니다. 이곳은 수돗물을 틀면 바로 삼다수가 나오고 샤워를 하는 물도 삼다수 심지어 변기물 내리는 것도 삼다수이기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상품명이 아니라 그냥 제주도 물이다. 그런데 제주도 물을 제주도 분들은 삼다수라고 부르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네. 생수를 사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이 탄산수밖에 없었고 소주로 끓이면 맛없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저희가 지금 저희 냉장고에 있는 탄산수를 가져와 봤어요. 원재료가 딱 두 개예요. 정제수 이산화탄소 그렇죠. 그러면 물 끓이면 물이라는 소리입니까? 잘 모르겠어서 이거. 이걸 끓이면 그냥 물이라는 소리인가요? 잘 모르겠어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 속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가 증발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문외한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끓이면 단맛이랑 짠맛이 나고 이상한 탄소가 그렇죠. 여기서 무슨 말을 더 해봤자 빨개지고 얼큰해진다거나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부침개를 할 때 탄산수를 넣으면 훨씬 더 바삭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튀김할 때도 그렇고 튀김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맥주를 넣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라면은? 바삭해. 라면에 들어가 있는 그럼 그냥 먹으면 되지 바삭한 거라고 바삭해. 소주로 그리면 맛없다는 소문이 익히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며칠째 청소하고 젖어서 못쓰게 된 살림살이 옷가지를 버리고 수혜 복구를 하며 요파씨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번 주 꺼 다 듣고 그레이티스트를 연이어 들으며 점점점 로또는 1년에 대략 500여 명이 1등 당첨된다고 합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첨돼도 돈이 안 나온답니다. 이번 태풍에 침수된 집이 500여 채 사량 침수 1700여 대라고 하더군요.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좋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무슨 이유에선지 이 상황을 아주아주 긍정적으로 헤쳐나가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모두 빨리 평온을 되찾으시길 바라며 요파씨 청취자분들께 자연을 무서워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봅니다. 혹시 소개되어 상품이 있다면 미로격전을 생각하셨을 텐데 그렇죠. 저도 처음에 보자마자 미로격전 제주도에서 잠시 딴 데가 계시라 네. 다른 좋게 된 분께 양보하겠습니다. 이유가 나와요. 거기까지 갈 차가 바닷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품은 약 2주 후에 발송해 주십시오. 담장이 무너지고 대문이 떠내려가면서 우편함과 새 주소 표지가 없어졌습니다. 새 주소 표지가 악명이 높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있다. 이게 떨어지다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컴퓨터가 물에 잠겨 나의 아이폰에서 보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되게 관조적으로 잠깐 동안이나마 모든 사물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럴 때가 있죠. 어쨌든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인명피해가 없었으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곽경택 씨 집안에는. 보통 그런 생각은 이사가기 전날쯤 이렇게 그윽하게 하는 건데 짐 다 정리해놓고 자기 전에 그렇죠. 그럴 타이밍을 본의 아니게 가지게 되셨어요. 사실 담담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네. 재정적으로 어마어마할 거예요. 네. 앰프가 있고 그러니까요. 많이 잃어버리셨습니다. 특히나 원래 이곳에 사시는 분이 아니셨다면 집안에 있는 가장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감나가는 물건은 컬렉션이었을 것이다. 아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이분 외에도 또 동네분들이 많이 주로 상하했을 거 아닙니까? 대친분들도 많고 네. 이 기회에 요파시 시청자들은 흔히 하지 않는 이웃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네네. 곽경택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í cube XSFM XSFM XSFM